청주 국제공항이 비수도권 공항 중 유일하게 국제선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12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 9천여 명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비교하면 2.8배 증가했습니다. 청주공항의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7년 개항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청주공항 국제선 노선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기준 18개 국제 노선에 844편의 항공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